네 종목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 한 가지와 중장기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죠. 메리츠 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우네 조민규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재 시장에서 핫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두 분의 키워드 바로 만나볼까요.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경쟁 심화와 선점 효과 이권희 차장께서는 실적은 지속 상승 중 주가는 역행이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실적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시장이 반등 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올해 실적은 작년이 매출액 946억에 183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20억에 267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프리카 TV가 대부분 실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3분기에도 전년대 지난 2분기에 61억을 벌었다가 3분기에는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74억을 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꾸준히 상승 중인데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빠졌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게 중요한데 이유는 사실은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종목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에 오지 않았나 해서 지금 다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경쟁 심화 선점 효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좀 3분기 잠정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은 시장이 좀 예상했었던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가 밸류에이션적인 부담감하고 어떤 경쟁 업체들 특히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 쪽에서 계속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아프리카 TV의 선점 효과가 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던 흐름도 있었거든요. 키워드로 이제 제시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경쟁 심화라고 하는 거는 아프리카 TV가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낸 어떤 인터넷 TV라든가 IPTV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기업이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1인 방송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쪽에 포진되어 있던 진행자들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이 유튜브라든가 다른 플랫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청자들이 같이 동반해가지고 이동하는 우려감들이 사실은 주가에 좀 반영되는 흐름들이 반영됐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런 우려감은 있었었지만 어찌됐든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되는 측면들이 있었었고요. 선점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업체들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유지를 해놓고 있으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충성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상당히 시장 대비 좀 강한 반등 흐름을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보다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프리카TV에 대한 두 분의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성장성 둔화와 가치 부담 이건희 차장께서는 콘텐츠의 질적 양적 성장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3분기 야구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민규 파트너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성장성 둔화라고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부담이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 우리가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표로 볼 때는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년 대비한 실적의 성장률을 보면 30% 정도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12%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실적이 얼만큼 좋아질 것이냐는 분기 성장률에 대한 취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주가에 있어서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10%, 20%, 30%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전년 대비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는 선반영됐었던 측면들이 있고 내년도 실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아프리카 TV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가가 앞으로 내려갈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감에 있어서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졌다. 다만 이제 성장성적인 부담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지만 다시 이제 사만 원 오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정 가격 밴드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들려고 한다면 4분기와 내년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다른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게 다소 성장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요소도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가 뭐 미디어 산업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리 차장께서 이 콘텐츠의 질적 또 양적 성장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일단 뭐 아프리카 TV 하면 약간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일단 지금 뭐 조명기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1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그쪽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고 아프리카 TV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뭐 일부 넘어가기도 했지만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그 트래픽 트래픽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1인 방송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실제로 제일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뭐 휴대폰 게임 관련된 그런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트래픽의 거의 한 57%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보이는 라디오라든지 최근에 이제 라디오도 이제 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아지면서 그 출연자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금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기존에 이제 먹방이라든지 1인 방송 같은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다각화를 시키고 콘텐츠를 좀 더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양쪽으로 좀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취미라든지 특별한 이제 뭐 그 동호회 차원에서 모일까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욱더 지속될 더 이제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쪽이 더 오히려 지금 집중하고 있다 아프리카TV가 그래서 오히려 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뭐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분석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투자 의견이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두 분의 점수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프리카TV에 대한 두 분의 점수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4점을 이건희 차장께서는 8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소 상반된 점수이긴 한데 앞서서 계속해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건희 차장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까? 일단 뭐 지금 최근에 한 나흘 사거리 정도를 좀 바닥에서 한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대 후반까지 급격히 한 만 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한번 줄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같이 뭐 약간은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61선 정도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한 3만 6천 원에서 3만 7천 원 사이면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만 6천 원에서 3만 7천 원에서는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명규 파트너께서는 글로벌 플랫폼같이 여러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점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점수는 4점을 드렸는데요. 경쟁사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경쟁사의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또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인터넷 미디어 이런 쪽의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고 있는 부분들도 좀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TV가 앞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띌 겁니다.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대비 올해의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선 선방화되어져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다소 기간 조정이라든가 순고르기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실적 4분기라든가 내년도의 전망이 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어진다고 한 단계 또 내벌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주가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빨랐던 측면들이 있죠. 저점 대비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개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에서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앞서 얘기 드렸던 어떤 업종에 대한 대표성이라든가 선점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도 충분히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가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4천억 정도 이상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실적과 성장성이 반영된 주가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TV에 대해서는 8점과 4점 두 분께서 다소 상반된 점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차 바이오텍 준비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키워드 만나볼까요?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전화위복과 구조조정 이관희 차장께서는 항상 존재하는 규제 완화 전망 이슈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전화위복 구조조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 바이오텍이 사실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도 오거래일지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차 바이오텍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흑자로 전환하고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한번 방송에서 차 바이오텍이 15,000원대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분기 특히나 상반기 전체적으로 흑자가 전환되었기 때문에요. 내년도 관리 탈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위복이라고 표현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회사가 평상시 같은 흐름이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손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관리 정무로 지정되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개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임원분들께서 임금을 삭감을 하면서 30%도 삭감을 하면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기 위한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만 8천 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약세를 띠면서 조정을 받았었던 흐름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차바이오텍이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또 특히나 미국에 있는 차병원 이 부분이 사실은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통해서 올해 흑자로만 확실하게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관리 정보를 살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고요. 이미 상반기 때 흑자로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구조조정 효과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복격화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음 주가 사업보고서 3분기 전체적으로 마감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미 선침해적인 관점과 3분기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차바이오텍을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조미기 파트너께서는 좀 하반기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여전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키워드를 제시했던 건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조 종목들이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눌려있고 시청으로 보면 차바이오텍도 최근에 급락 이후에 상승했다 하더라도 1조 정도에 있는데 지금 다른 신약 개발사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유가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규제라든지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부분인데 특히 규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 특히 배아줄기세포 관련된 것들에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항우석 박사 이후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바이오가 유일하게 배아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소가 된다고 하면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싶고요. 그 외에도 현재 개발 중에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기준의 완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좀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바이오텍에 대한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3분기 실적 확인 후 접근이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이건리 차장께서는 탯줄율의 급성 뇌졸중 임상 기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잠시 좀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졸중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짚어주시죠. 일단 뇌졸중 치료제, 뇌졸중을 크게 분류하면 출혈성과 허혈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80% 정도가 허혈성이라고 하는데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막히거나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뇌의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 출혈성은 일시적인 출혈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혈관이 막히는 현상의 치료제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완화제, 혈전 완화제라고 해서 대체제들만 지금 쓰이고 있는 상태고 보통은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바이오가 지금 현재 연구 중인 뇌졸중 치료제는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획대로 지금 임상 이상이 빨리 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2021년 정도면 출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여전히 약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아직은 주위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30대, 40대, 50대, 60대 옛날에 노인성 질환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3분기 실적을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됩니까? 일단은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리 종목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야지만 다른 흐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때 실적을 보면 2분기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실적을 확인하시고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확인이 돼야지만 관리 종목에 대한 탈피 가능성이 점증적으로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뇌졸중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임상이라든가 이런 스케줄은 지속적으로 계속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았고요. 또 하나 차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좀 전에 이건희 차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급성 뇌졸중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금 식약청의 임상 이상, B가 지금 신청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승리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임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또 하나 다른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과 차별적인 부분들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자가세포, 본인의 어떤 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치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아야 되는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차바이오텍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타인의 줄기세포나 혹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돌장 같은 경우는 경세가 확인이 되니 한 5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당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임상 2, B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실상 상용화까지도 바로 진행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임상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앞서서 얘기 드렸던 키워드 부분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3분기는 흑자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 종목을 탈피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장 관리 종목을 탈피하는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넘어가서 올해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지만 3분기까지 흑자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내년도에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확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서 현재까지 2분기서부터 진행되었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의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 주가는 한번 좀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 때보다는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가 흑자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 보면 주가가 약했었던 건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구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났던 흐름들이 나타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코스닥코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19,000원 정도 후반이라든가 2만원 정도 초반이라고 한다면 매수에 대한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3분기 실적 발표되는 분기보고서 확인하시고 흑자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내년도까지는 상당히 좀 가파른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차 바이오텍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주셨는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7점을 이건희 차장께서는 8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희 차장께서 8점 좀 그래도 높은 점수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조민규 파트너처럼 3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 관점이 좋을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주식이 가장 힘든 게 못 샀을 때 올라가는 게 가장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거를 타이밍을 잡고 가시는 것보다는 3분기, 4분기도 제가 알기로는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관리 종목 탈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가격 한 2만원 선이면 충분히 사도 괜찮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거를 가격을 1만 9천원에 사냐, 1만 8천원에 사냐, 2만원에 사냐 이것보다는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향후 좋아질 것들 해계 이슈 때문에 한 번 깨졌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해계를 다 투명하게 고쳤기 때문에 오히려 매를 가장 먼저 맞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거를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매수하는 관점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조빈규 파트너께서는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아까 앞서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한 2만 원 정도 수준에서 편입을 해놓고 3분기 실적 발표하고 확신이 들면 거기서 추가적인 비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9,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비중을 어느 시점에 더 많이 투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자는 관점에서 7점 정도의 주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2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떤 차바이오텍이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짜임새 있는 치료라든가 의료 분야 쪽에서 상당히 짜임새 있는 사업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잘 되어져 있고요. 특히 또 해외병원 쪽에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1조 정도 되는 수준의 시가총액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아프리카TV와 차바이오텍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은 언제까지나 이 두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와우넷 조민규 파트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